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진기능사 시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진기능사는 이론과 실기시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론은 필기시험은 인터넷에 사진기능사 필기시험이라면 책들이 쭉 나옵니다 거기서 아무 책이나 선택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기는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필기시험에 합격했다면 실기시험이 있습니다 실기시험에 가장 먼저 들어서서 감독관이 SRGB로 설정했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SRGB로 설정했는 것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기 카메라를 쓰든 거기에 있는 카메라를 쓰든 SRGB로 설정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아시고 가겠죠 그리고 꼭 기본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면 카메라는 개인 카메라 써도 되고 거기서 있는 카메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삼각대는 가져오시는 분이 있는데 개인 걸 쓰면 안 됩니다 제가 봐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써야 되지 삼각대를 개인 삼각대 써도 좋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조명은 포맥스 조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포맥스 조명을 썼는데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삼각대 높낮이 조절할 때 긴장을 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탁탁 소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을 높낮이 조절할 때 조명 각자 조절할 때 이럴 때 탁탁 소리가 나면 감독관이 좀 많이 불안하겠죠 넘어지지는 않을까 사고는 치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조심해서 다루십시오 그리고 이 공간이 그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물컵 한 개에 이거 있으니까 높이가 넉넉 잡아서 40센트도 안 됩니다 좌에서 우로도 얼마 안 되고 그런데 포맥스 조명이 소프트박스가 엄청나게 커요 저렇게 큰 게 필요하나 싶을 정도로 좌측에 하나 우측에 하나 그래서 조명을 좀 가까이 가든 멀리 가든 제가 봐서는 큰 게 미치지 않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저는 조명을 너무 아래에서 좀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명이 좀 더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위에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거나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여기 어디서 들어간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실기 점수가 많이 안 나왔습니다 많이 왔나 안 나왔는데 제가 봐서는 이게 답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왜 조명을 안 높였냐 하면 조명에 비해서 이게 물체가 너무나 작습니다 너무나 작아서 굳이 높일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조명이 여기 좀 해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그림자 보면 조명이 너무 낮게 있었거든요 낮게 있었는데 좀 위에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꼭 개인상각에서 쓰지 마시고 거기에서 주어진 대로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컴퓨터 실로 가서 자기가 컴퓨터에 앉아서 포토샵에서 먼지 제거 먼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A4로 프린트하기 때문에 너무 미세하게 지울 필요 없습니다 미세하게 안 지워도 안 보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우고 이렇게 해서 프린트를 하시면 됩니다 프린트 하실 때 만약에 좀 어둡거나 출력했는 용지에서 어둡거나 밝으면 어둡거나 밝으면 포토샵에서 어두운 거나 밝은 거를 조절해서 조절해서 프린트를 하시면 됩니다 이나지를 3장인가 줍니다 3장인가 주는데 그걸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험장에서 요구하지 않는 행동이나 요구하지 않는 것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부정행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공하는 것은 이런 꽃이나 이런 것을 제공해 줍니다 요것은 자기 수험표고 해주는데 거기서 하라고 하지 않는 것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개인 삼각대 사용하지 말라는 것하고 그리고 SRGB 설정하는 것 이것을 반드시 알아가시면 제가 봐서는 실기시험에는 큰 문제 없습니다 조명을 만들 때 조심스럽게 만지고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실기시험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이 통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뭐냐면 시험을 접수라는 게 있죠 접수? 접수? 접수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접수라는 게 있는데 필기시험이든 실기시험이든지 간에 접수하는 날 아침에 잽싸게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집 가까운 데서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좀 바빴거나 미루다 보면 금세 마감이 됩니다 마감이 되면 의도하지 않았던 타지역까지 멀리까지 가야 됩니다 가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필기시험이든 실기시험이든 원서가 접수가 시작됐다 그러면 빨리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전에 준비를 먼저 해놔야 되겠죠 여기 가서 회원 접수를 해놓고 기다려야 됩니다 또 그때 돼서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내가 시험치는 가까운 곳에서 시험칠 수 편안하게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길 갈 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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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